오늘 우리 삼식님의 밥상에 아침에 텃밭에 가서 올해 처음으로 꿀고구마를 캐가지고 이렇게 꿀고구마 전을 붙이고 또 호박도 담벼리에 붙어있는 애호박을 따다가 이렇게 애호박 전을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귀리하고 찰옥수수하고 자색고구마가 들어와 있는 잡곡밥이에요 통곡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건강에는 세계 10디 푸드에 들어가는 귀리에다가 또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찰옥수수 그리고 자색고구마 이런 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식물성 단백질인 콩제품인 된장하고 밥새우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박이 들어가서 참 영양으로는 풍부하죠 칼슘과 철분과 또 단백질과 비타민과 여러가지 무이질이 잔뜩 들어있는 우리 삼식님의 식사예요 여기다가 이제 샐러드를 한 접씩 갖다 추가할 거예요 샐러드에는 12가지 계란 삶은 거하고 감자, 올리브, 올리브 썰은 거 또 이제 자색 양파 막 여러가지 이제 12가지 재료가 들어있는 샐러드를 한 접시 머스타드 소스에 버무르는 샐러드 한 접시를 추가할 거예요 맛있겠죠 요건 이